너무 걱정하지마. 그냥 발 닦고 자자. 고민이 있다고? 내가 들어줄게. 눈을 감고 들어봐. 행복하게 해줄게. 고민이 맑게 개그를. 구원자는 이 틈. 이 쓰레기. 대해서 곧 구월 사이에 옮 프로그램로 iris. 5. 컨셉 아이고 우울성 아기토끼, 아기구름, 오늘도 폭신폭신 세상일이 모두 이 둥실둥실 구름 같으면 좋겠구나 한 바탕 쏟아질 거야 부끄러운 비닐은 건드리면 안 돼 두 번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